한 칸 움직였지? 그럼 바로 옆이지? 여기 근천데? 좋아 집중해! 공방향 집중해! 공방향 집중해! 왔다! 공방향 집중해! 하... 공방향 집중해! 공방향 집중해! 공방향 집중해! 한 칸! 벌써 여기 서... ...72%나...! 공방향 집중해! 공방향 집중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2시 으 막판에 진짜 어려울꺼야 이거 아마 한꺼번에 다 몰려올꺼야 바로 옆인데 바로 옆이다 왼쪽이 중요해 왔구나 자 우주방어 와 아.. 이세기 진짜 미치겠네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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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문제네 아.. 와.. 이세기 안가 야.. 쟤가 지금 사람을 미치.. 미치게 만드는구나 계속 쳐다보고 있어 타밍을 잡고 있는 거지 계속 우주방어를 계속 하게 만들고 있어 저.. 그럼 왼쪽이 사나 어! 아.. 이야.. 이건 진짜 이미 들어오다니 하.. 야.. 어떻게 왼쪽으로 탁 보고 오른쪽으로 탁 문 사이에 들어왔을까 갈수록 태산이다 진짜 1분 20초 그러면 6시까지 견디려면 하.. 6분.. 7분 가령 7.. 7분 그래 7분만 버티면 된다 하... 저 새끼 지금 대기 타고 있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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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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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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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이도가 아니야. cctv 늑대만 봐도 된다고? 거짓말. 그래도 쟤 움직일걸? 프레디를 막는게 목표인데 부추야야 고맙다. 아, 큰일났네. 아, 큰일났네. 아, 큰일났네. 아들. 와아, 젠... 안가아... 허... 완전히 붙었어 저거 와하하... 나 이거 이거... 무슨 미친놈이 하나 붙어가지고 스토킹을 하고 있어... 스토킹을 하고 있어 자시피 와...이건 망했다 쟤가 안가... 이제 2시인데... 와...아까 저거 오리 새끼 때문에... 아...이거는 걸까... 여기서 출전 빈도가 장난 아닐텐데 야 이거 진짜 운빨이다 오리 나오겠네 이거 망했어 이거 와 4인데 25% 와 21% 와 이럴수가 쟤를 계속 지켜야 돼 못오도록 막아야 돼 이런 젠장 쟤 쟤 쟤 그래도 하... 카메라 보지마 4초! 아냐 초가 아니야 초가 아니야 세븐이 아 안되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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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아아아아아 이럴수가 어? 깼나? 아이고 못 깼.. 아아!!! 어?! 아아아아~~ ا하하하 험바아 나아 깼서어어!!! 야아아아아아아아아 나 120달러 받았어!! 아 아 오마오오오오오